뭐지? 한참을 울었어. 춥다, 추워. 겨울이었습니다. 난 우리 집에 여행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 근데 우리 그거잖아, 룰이. 몸으로 뛰는 사람 두 명, 머리 쓰는 사람 두 명, 총 지휘자 한 명 이렇게 했거든? 힌트 안에서 힌트 찾는 사람이 두 명이고, 밖에서 게임하는 사람이 두 명이라고 들었어.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야. 그게 우리가 정하는 거야? 게임을 해서 팀을 나눠가지고, 거기서 또 게임을 해가지고, 인팀, 아웃팀에서 그걸 게임으로 정한 거야? 몰라, 사실 근데 그렇게 들었어. 근데 또 게임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만약에 봤는데 그냥 하면 어떡해?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야지. 너 어떻게 그렇게 거만 찢니? 어? 나 해야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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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오르는 불꽃 날에 베이비 투 어 봐스 타는 몸만은 말야 아아 타는 몸만은 말야 오와 셋, 둘, 셋. , 셋, 셋. 안녕하세요? 러븐 입니다. 아침이. 우와, 이게 바로 보시겠나요? 오자마자. 오자마자, 오자마자 1등이네. 오자마자 다섯 개야. 과연 저 다섯 개도 몇 개를 까먹을까? 아, 아니야. 죄송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4분 개인기들 봤어요? 아, 보고 싶다. 보고 싶어요. 우리 지혜 씨가 메인 댄서인데 춤 하면 또 메인 댄서를 봐야 됩니다. 음악, 너 어떻게 아무거나 틀어드려요? 어, 오케이? 음악 주세요, 음악. 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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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불타오르네. 반전 매력, 반전 매력, 반전 매력.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아, 어떡하냐? 그래요. 자, 입들 푸세요, 입들. 입들 좀 푸셨어요, 다. 자,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상태고요. 자, 준비. 스타트! 아유, 장동이 저럴 줄 알았어, 저. 저 할아버지 저거. 저 이빨도 없어서. 저 이빨도 없어서. 오, 푸르르. 오, 푸르르. 오, 푸르르. 오, 푸르르. 오, 푸르르. 오, 클릭챔. 장동민 승. 오, 진짜 매워. 와, 대박. 오, 큰일이야. 장동민 승. 라이트닝 존으로 입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해, 성공해. 무서워. 지금 제가 스타트를 하시면. 봉을 잡고 계시면 됩니다. 우와. 우와. 네. 준비. 오, 긴장된다. 준비. 준비. 스타트.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우와. 우와.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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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소. 스페인. 스페인. 1분 10초에 탈락, 1분 10초에 탈락. 제가 좋아하는 것. 잠깐만요. 어때요? 해보니까 어때요? 이거 키 큰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이게 높은 구간에서 안 보여요. 근데 긴장은 되죠, 이렇게 하시고 다을까 봐? 생각보다 떨려요. 생각보다 떨려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천천히 가도 돼요. 네. 한 번 더 화이팅 한 번 하십시오. 라분도 같이 일어나서 화이팅 한 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준비. 스타트. 바로 닿을 것 같은데. 바로 닿는다. 이거 아니죠? 시작합니다. 스타트. 스타트. 진짜 망했다. 망했다. 나와라. 웃기지 마. 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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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 이게 뭐야? 바다색 전어야? 나와라. 가만 있어봐. 남타먹어 와봐. 뭐야, 뭐야. 아니, 이런 데 어딨어? 날강도, 날강도. 날강도. 아유, 깜짝이야.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갔어, 갔어, 갔어. 갔어, 갔어. 갔어, 갔어. 출발했지? 출발했지? 벌써 출발했지? 벌써 출발하셨어요? 잘했어. 완전 그랬어. 활성이요.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활 공장이잖아요. 활 쏘실 거죠? 그런가 보다. 야, 너무 똑똑하다. 활을 쏘는 거예요? 멋있다, 멋있다. 진짜로 활이네. 진짜 활이네. 매달? 매달? 잠시만요. 바람 안 분다. 잠깐만이네요. 좋아요, 지금이에요. 파이팅! 파이팅! 침착해, 침착해. 어차피 우승은 나의 것이니까. 자, 침착해서. 살살. 살살. 하나, 둘. 하나, 둘. 나 진짜 드럽게 못한다. 언니, 한 팔은 내가 붙일게. 그래! 바해. 구 analytical 패치. 즈니 주위 축구 사ité. 이 거 처음에도 다시 아니야? 그렇죠? www. 냄새러 bases센타 hören이요 , 조금 세게 밀어주면 가까워서 좋아. 잠깐만요. 좀 무거워... 언니 멋있어! 나 시기가 달려있고... 봉! 같은 곳에? 얘 뭐야? 아이라스! 오, 10점.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10점! 파이너스 10점. 해외에서? 3, 2, 3, 2, 1 됩니다, 됩니다 3, 2, 1 와, 잘한다 와 3, 2, 1 오, 좋아 재미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고마워 오 NP GET FX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박수 나가봐 탈락해 박수 나가봐 탈락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지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속담 짧은 거 할 것 같아! 힘내! 준비! 는다! 이 잘! 물! 물이야! 물! 뭐야? 뜨! 말! 이! 물! 따뜻한 물! 뜨! 말! 물! 따뜻한 물에! 우리 멤버는 속담 잘 모르는데 뭐야?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어려워? 뭐야? 그만! 5! 5! 5! 2! 1! 2! 3! 5! 5! 1! 1! 3! 1! 1! 1! 1! 1! 천냥도 있어. 천명은 오빠 사랑해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아 천냥! 천냥! 정답! 정답! 천냥 빚 갚으면 뭐였지? 천냥 빚! 천냥 빚도 갚으면! 천냥 빚? 아 천냥! 천냥 갚으면! 천냥 빚도 천냥! 천냥 빚도 갚으면! 천냥 빚도 갚으면! 말 한마디라! 천냥 빚도 갚으면! 천냥 빚도 천냥... 뭐야 이거 천냥 빚? 천냥 빚도 갚으면! 천냥 빚도 갚으면! 천냥 빚도 갚으면! 착한 사람! 없어져요! 없어져요! 안 돼! 어떡해. 아, 바보들아. 아, 울었는데 진짜? 뭐야? 천냥빚도 갚으면. 천냥빚도 갚으면. 2, 1, 계속 나오세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으면. 말 한마디? 맞아. 맞아요? 근데 왜 자꾸 천냥빚만 갚으래. 천냥빚만 갚으면 내가 진짜 소원이 없겠어요. 말, 물. 만, 천. 아, 천냥, 천냥. 천냥. 정말 모르겠다. 혹시 어디인 줄 아세요? 감독님? 어디인 줄 아세요? 모르세요? 진짜 모르세요? 아시죠? 알려주세요. 간장.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오미자 간장. 아, 밥에 간장 말아 먹으면 맛있잖아. 이렇게 끝. 딱. 맛있게 먹자. 딸고, 딸고. 어떡해. 맛있겠다. 오미자 간장이래. 특정의 명물. 음! 소소해. 근데 진짜 맛있어. 희름맛 나. 왓! 와! 맨밤. 반찬이 뭐예요? 그림의 떡이네요. 이야. 오, 짜. 너무 많이 넣었어. 여기 가서. 조미료맛이 없다. 네. 남겨진 애들은 어떻게 무슨 대접을 받고 있을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이거, 이거 봐. 나 안 먹어. 생선 아껴 먹어. 여기 쌀이 맛있는데. 생선 아껴 먹어. 간장 좀 줄까? 응. 아니야. 나 생선 살 난다. 장기자랑해서 잘하면 이거 줄게 반찬. 제가 개인기 하나 할게요. 진짜 뭔데? 물고기. 여기 있으니까 물고기 앞면 보고서 할게요. 여긴 하고 있는데 지금? 응. 가. 가자미인가? 높지. 해보겠습니다. 가자미. 야, 나.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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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른데? 그러면 다른 거. VJ 특공제 성우분. 그래, 그래, 그래. 그거 해보겠습니다. 여기 봐라, 람둥. 저기 봐라, 람둥. 모든 게 퀄퀄퀄퀄퀄! 모든 게 퀄퀄퀄퀄퀄! 자, 이거 하나 줄게. 아싸. 아유, 감사합니다. VJ 특공제 많이 변했네. 요즘에 그분이 하시나 보지? 이렇게 해, 누나야. 떨어지니까. 감사합니다. 와, 저걸 또 가져와서 같이 먹는 거야? 자, 이거 언니. 아니, 안 먹어. 아, 떨려. 왜 떨리냐? 손에 썸나, 갑자기. 나 추워 죽겠는데. 떨려 떨리잖아. 아니, 이게 기대도 안 했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지금. 그러니까. 40, 40. 지금 8개 남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책임감이 막중해졌어. 신수지 팀 10초로 탈락. 그리고 상호 씨 10초 탈락. 선명호 씨 25초 탈락. 이제 15초가 더 많은 40초에 도전을 합니다. 할 수 있다. 자, 지금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콩닥콩닥 거리는데 잔신감 있어요. 러브! 하나, 둘, 셋. 러브! 화이팅! 할 수 있어. 왼쪽 문과 오른쪽 문이 있습니다. 어느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왼쪽. 왼쪽,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선수 소연 씨가 40초에 도전을 합니다. 지금의 마음은 굉장히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만하세요. 조연 씨. 준비. 스타트! 스타트! 뒤로 뒤보가. 뒤로 뒤보가. 두보가. 그리고 우회전.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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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어, 멈춰. 멈춰. 좌회전. 어, 멈춰. 멈춰. 좌회전.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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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멈춰. 좌회전. 직진, 직진, 멈춰. 우회전. 조금 우회전으로 두보아. 멈춰. 멈춰. 직진. 아냐 아냐 거의 막혔어 아 좌회전! 어디야? 아 좌회전! 멈춰 좌회전 멈춰 좌회전 좌회전? 어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 아 미안 우회전 우회전 아 직진 아 미안 우회전 직진 멈춰 직 멈춰 직진 직진? 어 직진 멈춰 좌회전 좌회전 멈춰 좌회전 좌회전 다락입니다 좌회전, 좌회전! 와, 트링이 있는 거 몰랐어요! 와, 그거 멈춰서 몰랐지? 와, 막혀 있는지 몰랐어요. 한 번만 더 시험 만들겠죠? 아, 얘가 있었어. 아, 뭐야.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 여기에는 뚫려 보이는데 벽에 있어. 그게 투명벽 있었어.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아쉽다. 지금 심정이 어때요? 그래도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그래도 좋은 경험 한 것 같고 재밌었어요. 파이팅!